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이 업체 대표는 3년 전 상황을 떠올리면 아직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70억 원을 투자해 운영하던 공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쫓기듯 빠져나온 개성공단은 3년의 시간이 일렀지만 여전히 방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개성공단의 생산 비중이 90%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만에 90% 이상이 작업하던 그 순간에서 정지돼서 날라가 버린 거죠.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위기가 닥쳤지만 그동안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 국내와 베트남에 급히 공장도 신설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지만 매출액은 개성공단 가동대와 비교하면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공장 신설에 따른 중복 투자는 큰 문제입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투자했지만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전액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원금도 고정자산과 유동자산만 기준으로 책정돼 추정 피해액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손실 규모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영업 손실 내지는 기회 비용, 중복 투자되는 비용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기업들이 3년 동안 입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는 책임지는 그런 나라다운 모습을 저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하루하루 회사 운영에 매진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단순히 개성공단 재가동이 아닌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